필리플라인은 독일 미넨 출생의 패션 디자이너이다. 레이크 컨스턴스에 있는 슐로스 세일럼 보딩 스쿨을 거쳐 프리드리히 아렉산더 유니버시티에서 법학과를 다닌 필리플라인은 어린 시절 부모님과 함께한 많은 여행으로 세계적 유명한 박물관과 문화적인 전시회를 접하면서 자연스럽게 예술과 건축, 이국적인 문화에 강한 흥미를 가지게 되었다. 1998년 처음에 가족과 친구들을 대상으로 고급 인테리어 장식 가구를 만들어 선을 보이면서 디자인의 세계에 입문하였다. 같은 해 할아버지에게 받은 재산 2만 유로로 본인 이름을 딴 가구 회사를 설립하고 디자인에 중점을 둔 스테인레스 스틸과 악어 가죽으로 장식 가구를 주로 만들었다. 또한 그는 어떠한 재료도 버리지 않고 남은 재료와 가죽을 이용하여 가반과 액세서리들을 만들어 이와 함께 자신이 디자인한 가구를 지역 무역 박람회 때 팔기 시작했다. 그리고 2년 후 본격적으로 회사에 전념하기 위하여 법학 공부를 포기하게 된다. 2003년 필리플라인은 마침내 자신의 경력에 큰 전환점을 갖게 되는데 모엣 샹동 이주관한 저먼 트레이드 페어 더셀더프 위 라운지 디자인을 맡게 되면서 그 대가로 그곳에서 자신이 디자인한 콜렉션들을 팔 수 있도록 허락을 받고 박람회에서 가방만 하루에 10만 유로 매출을 올렸다. 그리고 2004년 처음 본격적으로 남성복 여성복 아동복을 런칭하며 패션 디자인의 영역을 확장한다. 그의 처음 최고의 작품으로 스와라브스키 크리스탈 장식으로 만든 해골 디테일이 가미된 빈티지 밀리터리 자켓을 중심으로 한 첫 번째 패션 콜렉션을 메종 에오브제에서 팔며 선을 보였다. 또한 파리에서 가장 유명한 프레타 포르테 전시회에 그의 작품들이 프로모션되면서 많은 패션인들이 모이는 도시에서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했다. 1999년 처음 그의 홈 콜렉션을 런칭하고 선을 보이면서 PHILIPP PLEIN 브랜드를 만들었다. 2006년 액세서리 라인을 소개하면서 2008년 쿠티르 콜렉션 라인을 런칭하고 나오미 캔벌과 마커스 생캔버거를 모델로 한 첫 캠페인을 선보였다. 2008년 필리플라인은 헤비메탈 이란 주제에 자신의 첫 번째 패션쇼를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게르마니스 넥스트탑 모델 에서 선보였고 2009년 누렌버그 토이 페어 50주년 기념회에서 자신이 만든 바비 인형을 선보였다. 같은 해 모나코의 몽트카로 애천매장을 오픈하였으며 밀란노의 첫 번째 판매를 위한 쇼룸을 오픈하였다. 이를 시작으로 2010년 PHILIPP PLEIN은 비엔나 뷰틱이 열리면서 모스코바, 산트로페, 칸, 두바이, 암스텔담, 베를린, 캔레스, 서울, 홍콩 등 세계 각국의 도시에 오픈하였고 그 이후에도 미샤바튼, 린제이 로한, 에드 웨스트윗, 포피 텔레빙, 루티 등과 같은 톱셀럽과 모델들을 기용한 광고 캠페인을 당대 최고 사진 작가들과 함께 선보이기도 하였다. 근래에는 이탈리아의 명문 축구팀 as로마 위위상을 2012-13 시즌부터 총 4시즌간 담당하는 계약을 맺기도 하면서 2013-2014 가을 겨울 캠페인을 섭외하기도 하여 꾸준히 밀라노 패션위크에서 남성복과 여성복을 컬렉션하고 있다. www.plein.com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